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손 아무도 없으시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확실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가 제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생일 잔치를 하려고 뭘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감기 몸살이 심해서 그냥 집에서 때웠어요 우리 딸아이가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계획은 자기 생일날에 엄마 아빠랑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생각했는데 몸이 안 되는 거죠 병 들어서 지금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건 아주 일면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일 일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내가 확신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유대 청년이었어요 유대교회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던 그가 담의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담의 세계에 가고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께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묻는 바울에게 부활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정 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동안 바울이 무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똑한 지식과 엄격한 율법 준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을 박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에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바울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짜 확신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진짜 확신 바른 열심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 증거하면서 명명백백하게 왜냐하면 자기가 확실하게 만났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확신 있게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급하게 아덴으로 피했습니다 대살로니가에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해치를 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온 거예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덴으로 피한 바울이 자기를 인도해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신라와 디모델을 내가 있는 곳으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아덴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다리던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로 떠났어요 왜요? 더 이상 아덴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산 가득한 도시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열심히 전했는데 아덴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야? 마치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상해졌어요 그렇게 마음의 상심을 품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간 바울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바로 평생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랑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던 바울이 드디어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믿음의 동지 신라와 디모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신라가 누굽니까? 신라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에요 여기서 신라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용을 하면서 빌리뽀 감옥에 같이 갇혔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성했을 때 옥문을 열린 기적을 체험했던 빌리뽀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건 가운데 함께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 고생을 같이 한 함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한 전우 신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델은 누구입니까? 디모델 디모델은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사랑한 동역자들과 만난 이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동역자들이 가져온 소식 또한 바울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게 됩니다 디모델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대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델이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됐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대살로니에서 3장 8절의 말씀은요 내가 살만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활도 궁핍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동역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좋은 소식만 가져온 게 아니라 선교 후원금도 가지고 왔어요 혼자 고린도에 간 바울이 거기서 아름다운 선교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했고 오랜 동역자인 신라와 디모데도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선교비를 받은 바울이 평일에 천막 만든 일을 그만두고 평일에도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걸 뉴 켄 제인스 버전에 보니까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하다는 것이고 말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밝히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나빴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반드시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말했는데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말하면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증거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율법도 받은 민족이고 율법도 잘 지켰어 이방 사람들을 막 깔보았는데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된 거죠 아니 율법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라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대적한 겁니다 비방한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했어요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옷을 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생명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것이라고 바울이 전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역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이방인 선교사역을 착착 진행한 것이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디도 유스도 집에 갔을까요? 밥 먹으려고 파티가 있어서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하필이면 회당 옆인 거예요 회당 옆에 회당 옆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유대인들이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죠! 복음을 비방하고 정말 조롱하는 사람들인데 복음 중심의 교회가 회당 옆에 세워졌는데 설상 가상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회당이 주축이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이 회심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고리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더 극렬하게 바울을 대적했겠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냈겠죠 바울을 증오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에게도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쩌면 바울은요 계속된 유대인들의 반대로 마음이 위축되어 조만간 고린도를 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여기서도 오래 사역하지 못하겠네 조용히 떠나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법한 바울에게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침묵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회당 옆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당장 그리스보도 회심하고 그 가족들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 있지만 바울을 계속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비난과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 놓고 바울은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두려워하는 그에게 침묵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어떤 사람도 바울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바울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본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은요 엘리아를 생각하게 해줘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 말씀을 바울이 받았을 때 바울은 아마도 엘리아 선지자를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구약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던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인데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실제로 바울은요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 로마서 11장 4절에서 엘리아에게 바할에게 무릎 꿇지 한 7천명을 남겨두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한기상 19장에 보면요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자가 엘리아의 생명을 노릴 때 엘리아는요 로맨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죽기를 자처했어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아에게 먹을 양식과 물 한 병을 주셨어요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산 호랩에 갔을 때 엘리아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한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할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런 엘리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 나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성 중에 많이 있구나 여러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 모세나 여우수하나 모세나 여우수하나 그리고 바울이나 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나요?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국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인도에 대한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우수아에게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우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로 아! 이 말씀은 모세에게 그리고 여우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고 여우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우수를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능히 내가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하리라 보금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바울은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보금의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보금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는요 음란과 타락의 끝판왕 같은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열매 맺기 어려운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보금이 열매 맺기 어려운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셔요 회당장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도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비방과 위협이 두려워서 떠났다면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더 크게 부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하여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성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소망을 품고 보금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다음가는 세 번째 선교회 전초기지가 되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훗날 바울은요 이런 경험을 로마 교회 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성도에게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나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때문에 마음이 졸이는 분이 계시다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시단한 사실을 밝히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확실하신 예수님 붙들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이 약속이 곧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